고음 불러보아도 어디 알아 빠질게 없네 옹촌어촌 쿵짝이 환상적이네 산이 좋아 팔령산고 물이 좋아 녹동항이네 벗고 다녀온 곳만 우주항공 나로 오네요 핫폰봄이 먹거리에 식경의 장관이로다 아 직접 와서 맛보보 즐겨보세요 아따 여기가 어디다냐 근데 여기는 고음이다요 지붕없는 미술관 고음이여라 따뜻해서 살기 좋고요 인신마저 따뜻하지요 고음하면 유자 시큼달콤 성류이지요 슬큼하는 작은 사슴에 대왕 깊은 소록도지요 핫폰봄이 먹거리에 식경의 장관이로다 아 직접 와서 맛보보 즐겨보세요 아따 여기가 어디다냐 근데 여기는 고음이다요 지붕없는 미술관 고음이여라 살기 좋은 고음이 정말 좋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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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